네 쉽지 않은 배치인데 오른쪽으로 네 대회전을 노리나요 아 여기서 거꾸로 맞추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는데 키스는 피에꼬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거는 박수가 나와야죠 기가 막힌 요술을 보여주는 와 이렇게도 치네요 안 들어갔어도 이것도 수비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걸 노리고 친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의외에 지금 공격을 맞았는데 이어집니다 바로 연속 득점 종원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푼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참 멋진 수죠 안 들어가면 또 수비까지도 되고 들어갔을 때 또 공격이 이어지는 기가 막힌 요술을 보여준 세이기너 선수입니다 참 보는 재미가 있네요 이런 게 또 여기라고 봐야죠 두 점차까지 추격한 세이기너 5쿠션이 좋아보이는데요 길 따라 그대로 올라가죠 좋네요 점수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공의 화려한 변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구상했고 그 길 위에 올려놨다라는 거 그런 점수를 냈을 때 그게 막혀있던 게 뚫리는 마스터키가 되거든요 예 횡단 아 이번엔 너무 가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